네 번째 파트 마지막 섹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SQL 응용 객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절차형 SQL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절차형 SQL은 말 그대로 이 SQL을 절차형 프로그래밍처럼 실행, 분기, 반복을 활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끔 하는 모듈,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차형 SQL은 프로시저, 사용자 정의 함수, 트리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일단 필수 구성 요소는 정의를 하는 영역, 디클레어, 비긴, 엔드, 구현 영역이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시저부터 프로시저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작업에 사용이 되는데 반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써 있죠. 어떤 값을 계산해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반복되는 작업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필수 구성 요소 방금 얘기했던 디클레어, 비긴, 엔드 이외에 컨트롤, 익셉션, SQL, 트랜잭션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트랜잭션입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작업, 작업 단위 이런 것들 트랜잭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예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호출을 통해서 실행됩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리턴 값, 반환 값이 존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트랜잭션이 아니라 리턴 영역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넘어가서 다음은 트리거입니다. 트리거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자동으로 호출되는 형태입니다.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목적인데, 주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벤트 발생하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영역이 존재하고요. 변수의 입출력이나 반환 값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트리거는 기타 옵션을 통해서 트리거가 수행되는 시점을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나서 트리거가 수행이 될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수행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이벤트가 발생된 대상이 여러 행이면 한 행마다 진행을 할 건지 전체를 하나로 보고 진행을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트리거 작성 시 유의사항 나와 있는데, 이 유의사항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DCL은 뭐죠? 제어죠. 제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포함시키면 안되고요. 오류가 발생을 하면 이벤트가 발생한 여러 가지 작업들도 영향을 같이 받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기준의 품질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인덱스와 뷰입니다. 인덱스라는 것은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성되는 자료구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래쪽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원본 테이블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학번을 찾아본다고 하면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 학번만 따로 빼서 정렬을 해둡니다. 정렬을 해두고 얘네들이 원래 원본 위치가 어딘지를 체크를 해두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00, 5학번을 찾는다고 하면 여기서 찾는 게 훨씬 빠르죠. 그리고선 얘가 원래 여섯 번째 줄이니까 실제로 여섯 번째 줄로 찾아가서 데이터를 접근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탐색이 빨라지겠죠. 대신에 이 원본 테이블이 계속 수정이 되면 인덱스 테이블도 계속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정이 잦을수록 비효율적이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서 저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덱스를 구현하는 것도 마찬가지 SQL이니까 문장, 문법이 있겠죠. 크리에이트로 생성하고요. 드롭으로 삭제하고 알터로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조회하는 건 셀렉트가 아니라 쇼우죠. 이것까지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뷰입니다. 하나 이상의 테이블로부터 유도할 수 있는, 유도되는 논리적인 가상 테이블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테이블은 아니고 현재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가상으로 만들어낸 테이블이다라는 거죠. 뷰의 정보는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이 되고요. 외부 스키마를 구성할 때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외부 스키마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뷰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체 성적 테이블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수학과 관련된, 과학과 관련된 또는 예체능과 관련된 성적표만 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각각 고유의 표로 만들게 되면 관리가 굉장히 힘들겠죠. 점수를 입력해도 수정해도 여러 개를 수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원본 테이블을 놔두고 나서 뷰를 통해서 수학 데이터만 보이게, 과학 데이터만 보이게, 예체능 데이터만 보이게, 가상으로 만들게 되면 이 원본 테이블만 수정을 하게 되면 이 가상 테이블 데이터도 함께 변화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관리가 편합니다. 그리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종속된 원본 테이블이 제거되면 함께 제거가 되겠죠. 그리고 뷰의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뷰와 원본 테이블의 관계를 잘 생각해보면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이 되는지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뷰의 장점, 데이터의 논리적 독립성을 유지하여 원본 테이블 구조 변경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방금 했던 얘기죠. 여러 테이블에 존재하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을 단순화시키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테이블의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보완을 유지한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수학 관련된 테이블 데이터만 본다고 하면 수학 말고 다른 데이터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뷰를 이용하면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뷰의 단점. 물리적으로 실체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죠. 가상이니까요. 인덱스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삭제를 한 뒤 다시 생성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뷰, 외부 스키마가 삭제가 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다시 생성을 하면 된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뷰를 구현할 때 마찬가지죠. 크리에이트 이용하고요. 삭제할 때 드롭. 뷰를 조회할 때는 인덱스와 다르게 셀렉트를 사용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세 번째는 SQL 지원 도구입니다. 문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일단 시스템 카탈로그는 많이 나온 용어죠. 데이터베이스 객체들에 대한 정의와 명색, 객체들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는 곳이고요. 다른 말로는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네들은 시스템 카탈로그 데이터 디렉토리 메타데이터로 구성이 된다. 정도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특징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DML을 통해서 조회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인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DBMS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보가 변경되는 거지 직접적으로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SQL 지원 도구. 이게 지금 시스템 카탈로그 데이터 사전까지는 봤고요. 그 다음에 SQL 지원 도구를 보는데 시스템 카탈로그 또는 데이터 사전은 문제에 출제되는 비중이 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 이외에 SQL 지원 도구에 대해서 아래쪽에 정리를 해놨는데 아직 출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출제 비중도 매우 낮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다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에요. 물론 기사 레벨에서는 출제가 된 적이 있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 되는 정도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병행 제어와 로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병행 제어가 뭔지를 봐야겠죠. 동시성 제어라고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최대화로 하기 위해서 여러 사용자들의 데이터베이스 공동 사용을 최대화하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병행 제어를 하게 되면 분실된 갱신, 모순성, 연쇄복기, 비완료, 의존성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트랜잭션에 의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써있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병행 처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로킹이라는 것과 회복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을 볼 겁니다. 로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락이죠. 트랜잭션이 갱신 중인 데이터를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그는 것 이게 로킹인데 이 잠그는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얼만큼씩 잠글 건지를 로크의 단위라고 하는데 이 로크의 단위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제가 빨갛게 체크를 안 했네요. 여기서 보시면 오버헤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오버헤드라는 것은 불필요한 작업 또는 추가 작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넘어가서 로킹의 방법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타임 스탬프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트랜잭션이 순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 항목에 타임 스탬프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임 스탬프라는 것은 몇 시 몇 분 몇 초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을 보고 이 순서대로 이 시간 순서대로 작업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은 낙관적 병행 제어 기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잘 되겠지 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가 트랜잭션 종료 시에 일괄적으로 검사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에 다중 버전 병행 제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타임 스탬프를 비교해서 순서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보장되는 부분만 선택해서 처리를 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로킹이고요. 다음은 회복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걸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장애 유형이 여러 가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래쪽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회복 관련 연산자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어라고도 할 수 있죠. 언두와 리두가 있어요. 언두는 복원을 하는 거예요. 이전으로. 그리고 리두는 다시 반영하는 겁니다. 언두로 인해서 회복된 내역을 다시 리두를 통해서 복구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리두만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걸 진행하다가 언두를 통해서 다시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 리두를 하게 되면은 요 했던 부분을 다시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두로 인해서 어쩌고 저쩌고라는 말이 나와야지 리두가 허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회복을 하는 방법에 로그를 이용한 회복이 있죠. 로그라는 거는 기록이죠. 기록을 이용한 회복은 갱신 시점에 따라서 즉시와 지연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갱신은 트랜잭션의 결과를 즉시 반영을 하는 거고요. 문제 발생 시 언두를 하면 됩니다. 지연 갱신은 갱신 결과를 로그에 기록해 뒀다가 트랜잭션이 완료되면 한 번에 반영을 하는 리두의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검사 시점에 의한 회복도 있죠. 체크포인트나 세이브포인트 우리 앞에서 배웠죠. 이 포인트를 통해서 장애가 발생을 하면 체크포인트의 이전에는 리두를 그 다음에 이후에는 언두 연산을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림자 페이징은 그림자 페이지 그냥 쉽게 복사본을 이용해서 복사본을 대체해서 회복하는 이런 형태의 기법이 되겠습니다.